아마 스펠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할 건데 내 생각에는 자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까요? 응. 상관린 자는 상관린 자는 상관린 자는 상관린 자는 과연 커요. 또. 아주 커요. 네? 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마케팅. 마케팅 주제예요? 네. 잠깐만요. 베트남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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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6. 마이세노이 프랜 여기요, 제품을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 중이었어요.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를 심험해 봤어요. 무엇을 시도해 보이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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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진 이 독특ọ rectangular 바事情 içermarק 네가 부서 Davis 네 네, 네, Sapote c錯 찢끗요 제품을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실험해 봤어요. 무엇을 시도해 보려고 하나요? 한국어 먼저 볼게요. 제품은 쌍품? 쌍품. 홍보하다 뭐예요? 광바. 광바. 광고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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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 광고. 홍보는 광바. 네, 알겠어요. 다양한은 사상. 여기서는 다양하다 뭐라고 했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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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이것 좀 이상하죠. 다양한 방법. 아, 각각, 각, 나우. 다양한 방법이에요? 오케이. 니 생각하라. 독특한, 딱특? 똑딱. 독특한, 똑딱. 마케팅 전략,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전략 뭐예요? 젤룩. 젤룩? 젤룩. 아, 젤룩. 젤룩은 전략이고, 탭지 마케팅. 탭지. 탭지 마케팅. 네, 마케팅. 독특한 마케팅 젤룩 전략을 두다. 탭지 마케팅. 보신 적이 있나요? 탭지 마케팅. 시도하다. 탭지 마케팅.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다. 시도하다. 받다오. 시작하다. 받기 시도하다. 응트.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실험해 봤어요. 다투모. 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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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음어. 실험하다. 반뚝. 반뚝. 무엇을 시, 반디. 하나요? 띄, 띄. 띄가 시험하다니까 띄 하나요? 무엇을. 무엇을 띄, 띄. 시험하다. 시도하려고 하나요? 네. 시도하다. 밧뚝. 네. 시도하다. 밧뚝. 밧뚝. 시도하다. 밧뚝. 시도하다. 밧뚝. 다음. 잠깐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소셜. 고맙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시도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더 넓은 고객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소셜 미디어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강력할 수 있어요. 고객님. 저는 좋은 것입니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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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벨이 모이 중독. 왕 사회에 고퇴 작만, 몇 년이 많으니, 방베드 각 수중, 너무 각 효과, 방다니 배, 배게 팝 종발뉴는, 당나오죠? 소셜미디어 매케팅은 시도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더 넓은 관객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소셜미디어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강력할 수 있어요 어떤 플랫폼에 초점을 맞출지 생각해 보셨나요? 시행돼 볼게요 아, 아, 음, 또 이 나는? 랑니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답이 아까 마케팅이었죠 마케팅, 답이 뭐예요? 시도? 네, 네, 시도하다 연습하다가 저거 아니에요? 류현답? 이거 아니에요? 류현답? 훈련하다, 구원답? 아니에요? 답이 다시 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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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아니에요 시도 아니에요? 시도 네? 답종은 집중하다 네, 시도하다 집중하다 집중 네, 네, 알겠어요 답종 정링사회 망사회라 SNS 사회망 이거예요 한국어에도 사회망이래요 사회망 SNS 사회망 소셜 네, 네, 네 소셜네트워크 사회망 그것은 노중 노중 그런 거는 아, 누우처럼 노중 뉴 뭐 깍취햇? 뭐 깍취햇? 뭘까요? 방법? 방법, 방법 깍취햇 네, 방법, 방법 뭐 이제 팁? 팁? 칫취햇 칫취햇 도달하다 네, 네 모두의 중간 중간제자 칫취햇 칫취햇 론 큰 깡취햇 네, 네 관객 중간제자 론 혼 더 넓은 넓은 론 론 론 치아 중간제자 중간제자 첫 집 뭐이 각한 고객 각한 고객 칫취햇 네 칫취햇 소통 소통 칫취햇 khách hàng 고객 네 고객 과 소통하는 거 네 직접 직접 소통 소통하다 소통하다 조응 탁 소통 즉 챕 직접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고객 람모 이종 좋 네 고객 이종 좋은 이종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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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생각 망사회 SNS 고객 고객 잣 망 뇨 반 당신이 비핵학 수중 그것을 그것을 사회관계망을 잘 사용하면 뇨 사용하면 아마도 효과 있을 거예요 강력할 수 있어요 정말 잣 잣 고퇴 잣 망 뇨 흥력하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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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효과 있다 효과 있다 효과 있다 망 목학 효과 효과 효과가 있어요 반다니 생각했나요 생각했어요 생각해봤나요 백답 어떤 걸로 백답 백답 답정 답정 네 아까 나왔던건데 답정 맞출지 답정 백답 나왔던 나왔던 땅 나왔던 무슨 주아는 질문 주아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주아 앙컴 주아 주아 콩 하고 비슷한 거죠 나왔던 나왔던 무슨 플랫폼 내 땅 내 땅 내 땅 플랫폼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영어로 플랫폼 써요 이거 원래 영어 플랫폼일 거예요 땅 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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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응 내 땅 네 십지 않아요 다시 네 개 가져올게요 땅 배 뭐 아 아 아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the way s&o you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눈독을 드리고 있어요 이 플랫폼들이 우리의 대상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진행된 창의적인 캠페인도 몇 가지 봤어요 엠세 또 프랫? 프랫 그래 맞아요 창의 각척 창의 각척 콘텐츠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참 되는 경향이 있으니 가요 제품을 콜라 제품을 소개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경류의 콘텐츠가 만든 계획 있어요 아멘 저한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해 주신 내용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플랫폼에서 진행된 장에 적힌 갱퇴 인도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요. 시각적 콘텐츠는 그러한 플랫폼에서 잘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제품을 쇼피스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세요? 저는 인터뷰를 듣고 있습니다. 그의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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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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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 보존된 장면에서는 어떤 종류의 방식으로 지적이기 때문이죠. 한 번 볼게요. 인스타그램, 틱톡 말고 이거 눈독을 들이다는 거는 조금 반영적인 표현이에요. 집중하다. 눈독 들이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똘이닙니, 인스타그램, 틱톡 비슷해요. 맞아요. 똘이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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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이닙니. 네, 네, 네. 이 플랫폼들, 플랫폼 아까 낭마? 플랫폼 라지.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들이 우리의 대상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상 시장 뭘까요? 대상 시장. 대상 시장은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비즈니스. 대상 시장에서 보기엔 인기 있어요. 아주 인기 있어요. 인기처럼 보여요. 호는 그거는 인스타그램, 틱톡? 호. 인스타그램, 틱톡. 네, 틱톡. 인스타그램, 틱톡. 호. 또이다, 그래서. 나 다이 뭐 쇼친? 봤어요. 다이. 봤어요. 경험했어요. 뭐 쇼친. 쇼친 라. 직상, 상따오.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상따오. 창의적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년 년 탕도. 또 라. 그. 살망에서 진행된 창의적인. 진직. 봤어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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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직. 캠페인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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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중. 호 아니고 노 중이에요. 오케이. 노 중. 호는 사람만 사용해요. 호는 사람만 사용하고 노 그것들은. 이거 번역이라서 좀 안 좋아요. 봉 봉 동바이. 그래 맞아요. 시각적 콘텐츠. 시각. 아니죠. 안. 희난. 희난. 눈으로 보는. 노 중. 희난. 잘 되요. 맞아요. 튜브이 뭐예요? 튜브이 뭐예요? 튜브이 뭐예요? 튜브이 나아지? 잘 되다. 튜브이. 튜브이 없네요. 네. 띠오빈 오케이 띠오빈 그래서 비바이노 그것은 고텔라모 각주의 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각주의 뭐 이제 신발 상품 상품 제품을 쇼케이스하는 빠이산나 찐빠이 상품 상품을 찐빠이 쇼케이스하다 찐빠이 뜻 뭐예요 약간 쇼케이스하다 쇼케이스하다 전시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상품을 전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상품 고맙습니다 반다니 생각하나요 노이노이 띵마 기회 노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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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노이중 노이중 내용 그러나 만문 다울 다우저 조아 어떤 거 생각하세요 네 쉽지 않아요 잠깐만요 시간 3분밖에 없어서 조금 부족해요 시간이 네 네 방 저희는 밧백다우 방 각 비디오 하우정 흥인 직화 진산 수업 과정 다가 조이 추후 농 사우도 고태 모소 장선 방 상판 혹 년세 두 각항 네 먼저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Behind the Story video와 팀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품은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제품 튜토리얼이나 고객 증언도 생각해 볼 증언도 해볼 생각이에요 그 그것 좋아요 소설 미디어에서 진심성의 중도 하니까 하니까요 브랜드에 인간적인 먼 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관객에게 오 고감을 볼 수 있은 거예요 게다가 지우토의 얼 과 증언은 항상 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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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을 구축하는 데요 데 데 에 조 아 짜오도 몇 분 남았어요 그냥 끝날 거예요 네 어 응 볼까 가서 Se 흔들이 과정 수 system 조립 과정 dispatch 가 제작원의 문화과 관련해 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 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 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 주신 모든 분들을 받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기하입니다. 교통과 팀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품 교통이 언어리나 고객 중 언고 해본 상탐이에요. 그거 좋아요. 소셜미디어에서 진시성이 중요하니까 브랜드의 인간적인 면을